기획팀에서 일하기 위해서 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오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잘해보자 네 나도 잘 부탁한다 야 농담이에요 쟤네 오늘 아침에 헤어졌대 니 맘대로 헤어지냐? 너도 니 맘대로 바람 폈잖아 아 바람 폈으면 통친 거 아니야? 그걸 끝났다고 하는 거야 병신아 말 없이 핀 거잖아요 바람도 말을 하고 피면 그게 바람이냐? 그러니까 바람 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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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거든요 개순만들 근데 왜 그러냐? 아 파리 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뭐 뭐 뭐 뭐 너 진짜 너 진심으로 누구 좋아해 본 적 없지? 난 보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5초 전체 4초 전체 vg 5초 전체 5초 전체로 5초 전체